이탈리아 샹들리아 형, 이탈리아 샹들리아가 뭔데? 갑자기 왜 지랄이지? 난 그때 못 봤거든 뭘 하진 않았어? 아니, 시청자는 그렇다 쳐도 나는 알려줘야지 뭐 맞게 놨어? 여자친구부터 사귀라며 왔다시 여친 있음 음, ㅈ같네 전 그 기술을 배울 자격이 충분합니다, 선생님 여친이랑 나이차 얼마나 나는데? 여자 차이 납니다 꺼져, 이 시발새끼야 내 여친의 친구가 형 알고 있던데 여자야? 예스 섹스!